노후부부가 이렇게 깍지를 깍 끼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분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민간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.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지 이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. 멋진 K중년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좀 괜찮을까요? 당장의 생계가 문제거든요. 아주 좋은 것들은 진짜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. 돈도 벌 수 있고 연봉 1억 2천. 오 저거구나. 지금부터 관리할까 봐요. 남한이 덮친 어떤 그런 특이한 능력 같기도 하고. 저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.